한국국토정보공사 왜요? 학주하려고 그러는 건데?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영간부터 찾아야 돼 우리도 아직 하면 안 돼요? 김병덕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어디 있어요 그거? 광은 너의? 이거구나 이번 일만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재앙을 일으키려는 강성과 광을 그런 놈들 종사하는 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거든 나도 뭐 그렇게 착한 놈은 아니지만 상대가 너무 커 평범한 범죄 조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 찾아준다네요 드디어 왔구나 홍길동 감히 겁도 없이 이 홍길동님에게 덤빈 벌이다